금나라의 수도 변경이 함락되고 나서 마침내 몽고는 중원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몽고의 장수들은 끝까지 저항했던 중원 지방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그곳을 초원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을 놓아 기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야유열 초재는 백성들을 죽여서 그곳을 초원으로 만들지 말고 중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유리하다 하고 진언을 했습니다. 반신 반의하고 있었던 오고타이카는 나중에 세금으로 막대한 금원부화가 쌓이고 농산물이 쌓이게 되니까 무척 놀라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함에 있어서 인위 도덕으로 상대의 도덕심에 호소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감이 부족한 상대에게는 이익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